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 TV 김원섭입니다. 예전에 데칼포마니 시스템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긴각 출발에 뱅크샷에 응용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짧은각 출발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장축에서 출발하는 걸 알려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장축에서 출발하는 어떤 데칼포마니 시스템의 같은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옆돌리기나 뒤돌리기, 뱅크샷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오늘 공부해볼게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하러 가봅시다. 오늘의 프리법은 이런때 사용이 됩니다. 득점에 성공! 이런 배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득점에 성공! 이런 배치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돼요. 득점에 성공! 오늘 배워볼 프리법도 긴각에서 출발했던 데칼포마니 시스템처럼 어떤 기준 포인트를 치게 되면 대칭되는 대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이용할 겁니다. 그 기준 포인트는 바로 30포인트가 돼요. 그 30포인트를 투팁의 회전으로 보통 뱅크샷 치는 평범한 스피드로 치게 된다면 내공에 출발하는 대칭 지점으로 데칼포마니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상단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내공의 출발 범위는 짧은 각 출발이기 때문에 장쿠션 출발이 되겠죠. 여기 장쿠션 코너 전부터 중간에 네 번째 포인트까지가 내공의 출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먼저 기준을 잡고 갈 거예요. 이렇게 단쿠션에서 만약에 출발한다면 긴각 출발이 되겠죠. 이때는 전에 올린 긴각 데칼포마니 시스템 영상을 보시면 또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곳은 30포인트를 보낼 겁니다. 먼저 코너 전부터 한번 보내볼게요. 코너 점에서 30포인트를 긋는 라인에 지금 내공을 딱 세워놨습니다. 이때 상단 투팁의 평범한 속도로 치면 대칭되는 점. 지금 대칭되는 점은 반대편 코너 장축 점이 되겠죠. 여길 향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딱 데칼포마니로 대칭돼서 들어오죠. 자 이번에는 30포인트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내공을 한 칸 올려봤어요. 반대편도 한 칸이 올라가서 도착을 하겠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30포인트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두 칸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대칭되는 데가 반대편 두 칸이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칭되는 대로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0포인트를 바라보는 선을 그으면 세 칸이나 올라왔죠. 그러면 반대편도 세 칸 위에 도착을 할 겁니다. 쳐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은 되게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했을 때 30포인트 라인을 투팁으로 치게 되면 코너를 안 돌게 돼요. 회전량이 좀 부족합니다. 입사각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쓰리팁을 주면 코너를 돌릴 수가 있어요. 코너를 쓰리팁으로 돌렸을 때는 지금 대칭되는 데보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걸렸을 때는 뱅크샷으로는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준이 잡혔으니까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내공이 30포인트를 바라보는 라인이 지금 한 칸 위에서 출발하죠. 그럼 대칭되는 대로 가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공이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30포인트를 바라보면 대칭되는 지점으로 갔을 때 득점이 안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을 확인합니다. 여기 한 포인트를 향해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또 대칭되는 지점에서 30을 바라보는 라인을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라인대로 그대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평행이동 한 칸 이동해 볼게요. 한 칸 이동했더니 내공이 딱 걸려있네요. 이렇게 평행이동된 라인대로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근데 투팁 회전 그대로 주면 도착하는 지점이 좀 길게 떨어지게 돼요. 당점만 하나 바꾸면 됩니다. 원팁 회전으로 쳤을 때 동일한 지점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원팁 회전으로 쳐서 동일한 지점에 떨어지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도착이 되면서 득점이 되죠. 이 배치도 응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은 원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 대칭되는 지점 이 출발에서 30라인을 딱 긁는 거예요. 내공이 없으니까 평행이동 한 칸에 하나씩 가면 됩니다. 한 칸 가고 거기서 한 반 칸 정도 갔더니 평행이동이 되는 라인을 잡아놨어요. 이 라인대로 투팁 회전이 아닌 이제 원팁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죠. 매우 간단하죠.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도착하는 지점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에서 30을 향한 라인을 확인하는 거죠. 원래 이 라인이 맞는 라인이죠. 이 라인을 그대로 평행이동 한 칸 가면 반대편도 한 칸 또 한 칸 갔을 때 반대편도 한 칸 갔더니 이 라인에 지금 내공이 걸려 있습니다. 반대편 원 포인트를 쳐주면 되겠어요. 근데 그냥 치면 안 되겠죠. 투팁 회전이 아니라 원팁 회전으로 회전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도착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뱅크샷으로 기준을 잡고 응용까지 해봤습니다. 기준에 딱 걸려있을 때는 투팁 회전을 사용했었고 응용할 때는 회전력을 좀 뺐었죠. 평행이동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같은 회전을 줘버리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팁으로 바꿔서 치면 간단하게 보정을 해서 같은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이제 볼퍼스트 옆돌리기나 뒤돌려치기에 이 기준을 적용시켜 볼 건데 볼퍼스트에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볼퍼스트는 무조건 원팁 회전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돌리기 배치를 놔봤습니다.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은 여기 원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 반대편 대칭 지점에서 30을 바라보는 라인은 무조건 긋는 거예요. 라인을 딱 그었더니 공이 맞는 옆면에 지금 그 라인이 딱 걸려있네요. 그럼 이 라인대로 투팁 회전으로 치면 되냐 안 된다고 했죠. 아까 원팁을 쓴다고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투팁 회전으로 공을 맞추게 되면 회전량이 조금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팀 배합 자체도 조금은 세져야 되겠죠. 공이 맞고 가는 거기 때문에 뱅크샵보다는 무조건 세게 쳐야 돼요. 그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라인보다 좀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은 그대로 보내되 회전을 원팁 회전으로 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뱅크샷을 쳤던 라인대로 내공이 다니고 있죠. 이렇게 득점을 하는 거예요. 이 배치도 오늘의 기준으로 설계를 해볼게요.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은 원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와서 대칭되는 데서 30 라인을 무조건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아까 뱅크샷 응용처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공에 맞는 면까지 한 칸 가고 한 반 칸 정도 더 가면 일정구의 옆면이 딱 걸리네요. 그러면 한 칸 반 지점이 원쿠션 지점이 되고 당점을 원팁으로만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 배치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반대편으로 와서 거기를 출발 지점으로 놓고 30을 향하는 라인을 보는 거죠. 아까 뱅크샷 한 것처럼 이제 공에 맞는 면까지 평행 이동을 하면 됩니다. 한 칸 가고 또 한 칸 갔더니 공에 맞는 면 이제 걸려요. 이 라인대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은 회전량만 조심하면 됩니다. 원팁 회전을 정확하게 줄게요. 이렇게 주면 동일한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런 뒤돌려치기 배치에서도 오늘의 기준을 딱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착해야 될 지점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에서 30을 향한 라인을 딱 확인을 하는 거죠. 공에 왼쪽 면이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뒤돌려치기 형태로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뒤돌려치기는 조금 밀림이 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큐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팁 회전량과 그 밀림이 같이 작용이 되면서 내공이 라인보다 길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라인을 파악하고 그 라인보다 오히려 더 짧게 분리를 더 크게 만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 기준 라인대로 보내면서 많이 밀려버리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팁의 회전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라인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득점하는 거예요. 성공! 이번에는 이적구가 쿠션에 딱 붙어있습니다. 길게 치기에도 아주 얇은 면을 쳐야 되니까 어렵죠. 짧게 직접 공략해볼게요. 오늘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쳐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확인해야 되겠죠. 대칭되는 두 번째 라인에서 30을 향하는 라인을 확인하고 여기서 공이 맞는 면까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 칸 이동하니까 내공이 없죠. 여기서 점점점점 갔더니 반 칸 조금 못 미치니까 일접구에 왼쪽 면이 걸리네요. 그러면 반대편 16포인트 정도가 원쿠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밀릴 수 있는 걸 조금 감안하고 16포인트보다 조금 밑을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16포인트나 위로 내려가 버리면 내공은 무조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주면 정확하게 이적구를 향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공! 이런 배치도 뒤덜러치기 지금 짧게 칠 수가 있겠죠.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정도에 도착을 한다면 리버스 엔드로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맞을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에서 30을 보는 라인을 잡고 여기서 공이 맞는 면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대략 한 칸 정도 이동을 했더니 공이 맞는 면이 걸리네요. 그러면 저기 두 번째 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원틱 회전 하지만 지금 많이 밀릴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분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쳐주면 딱 이렇게 도착을 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오늘 짧은 각에서 데칼코마니 대칭 시스템 30포인트 기준으로 치는 거죠. 어디 원쿠션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감각이 올라가서 나중에 저절로 그냥 라인이 보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